아 오 이뻐라 어머 웨딩드레스에 너무 잘 어울리겠다 웬일이니 그죠? 사장님 어때요? 딱 신문 꺼네요 근데 그거 저희 가게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이따 오빠 오면 졸라봐야겠다 사장님이 적극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예 그러죠 저것도 예쁘다 사장님 저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물론이죠 준자야 오빠 왔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이고 자희야 이 오빠도 왔어 반갑다이 아우 씨 진짜 아 김형사님 시끄러워 너 때문에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진짜 이거 맞죠? 아 예 사유도 찍을게요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들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네요 저희가 감사하죠 아유 사장님 용기 좋으시던데요 배우하셔도 되시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무슨 말씀 어찌나 긴장했는지 아직까지 다리가 후달거리네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어 내가 또 너한테 당하겠냐 어? 이거는 틈만 난 도망이야 아주 아유 고맙습니다 아 사장님 저기 서해 한번 오셔가지고 진술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유 그럼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김사님 이거 어떡하죠? 응? 저도 모르게 그만 이 형사 너 이 씨 잘했어 이 씹새끼야 이 씹새끼야 야 오늘 연극도 보고 손맛도 보고 짜릿했어 좋나 특히 그 사장 야 춘자 훔쳐보는 거 봤냐 야 너 아까 왜 춘자라고 했어 미쳤냐 괜찮아 어? 야 니 본명이 춘자일 거라구나 아마 상상도 못할걸 그치? 야 얘는 생긴 거에 비해서 이름이 너무 복고풍이야 증거가 확실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숙전석길로 갑시다